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로봇을 활용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봇과 함께 게임을 하며 인지훈련을 통해 뇌기능을 발달시키는 방식인데요. 내년 하반기에는 상용화돼 각 가정에서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주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용인해안 가정집. 로봇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약 먹을 시간이라는 것을 알립니다. 이번엔 쇼파에 앉은 부부와 함께 게임을 진행합니다. 게임이 끝나자 뇌의 축두염 영역이 가장 활성화됐다는 안내 화면이 나옵니다. 로봇 제조업체인 로봇케어가 광주과학기술원가협업회 개발한 치매 예방 로봇 보미입니다. 숫자 게임 등 로봇 안에 탑재된 20가지의 인지훈련을 통해 뇌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이 로봇을 활용해 석 달 동안 뇌훈련을 진행한 결과 집중력이 향상되고 우울지수도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 기억력이라던가 집중력 그리고 전두엽 집행기능이라고 해서 판단하거나 계획하거나 이런 데 쓰는 전두엽의 기능이 대조분에 비해서 로봇군에서 좋아지는 것을 유의미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사람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 로봇이 달려와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운동 영상을 제공해주는 운동 기능부터 화면을 통해 가족들의 영상 편지를 보여주는 기능까지 다양한 돌봄 기능도 갖춰져 있습니다. 보미를 활용해서 국가 치매 예방 책임제를 실현하고 나아가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년가량의 테스트 기간을 가진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출시돼 일반 가정에서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주재웅입니다.